KBS의 여권 추천 이사들이 뉴라이트 역사학자 이인호 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KBS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부적절한 임무를 여권 이사들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추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각계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야당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연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이인호 이사를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인호 신임 이사장은 내년 8월 31일까지 KBS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KBS 본관에서 이인호 이사의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절대다수인 여당 이사들의 강행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 조준상 KBS 이사는 향후 이사회 내에서 이 신임 이사장의 공영방송 철학이나 친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움직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네, KBS 일노조는 공영방송 사수와 방송독립 쟁취를 위해 사생결단의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인호조는 이인호 이사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이후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는지 치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언론 시민단체들은 오늘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길환영 사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낙하산은 물러나라며 이 신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유언비디어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여당 의원, 보수 농객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미홍 정의실형 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등 3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권 의원은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정미홍 씨의 글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고, 또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글 중 일부 표현이 부각, 왜곡됐을 뿐이라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할 만한 발언들인지 당시 발언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사흘 뒤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미홍 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아이가 일당 6만 원을 받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나라는 표현을 쓰며 유가족 비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은 발언 자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글쓴이의 의도 등을 평가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4월 16일 의문의 7시간에 대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이 조선일보 글이 문제가 돼서 사실 산케이신문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선일보 기자도 수사를 받는다고 해요? 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 기자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기자는 당시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증권과 정보지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어 풍문 속 인물인 정윤혜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는 산케이신문이 받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게 확산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렸던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이어 어제는 일본의 극우잡지인 정론도 언론의 자유가 보잘것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망란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사회에 언론 자유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보잘것 없는 한국이다. 미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투자금을 압류당했다 이런 보도는 매출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그게 박상하 씨예요? 네, 박상하 씨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였던 박상하 씨가 펜실베니아의 모 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했습니다. 이로써 전시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총 1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몰수된 재산들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거쳐서 한국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지정 취소의 위법성이 있다며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장관과의 협의가 아닌 장관의 동의를 받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에 협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법적 근거를 충족했다며 지정 취소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정 취소 대상으로 분류된 자사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본관에서 오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며 자유령 사립고의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위는 전임 교육감 재직 시 자사고들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95억 원의 부당한 국고 지원을 받았다며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재정 지원 중단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는 또 지난해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7개 교회의 경우 폐계부정이 적발된 데다 해마다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한국의 자살증가율이 지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109.4% 늘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9명으로 자살증가율 1위를 차지한 키프로스보다 약 24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 7천억 원 이상 늘어 총 710조 9,54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은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주에 비해 부정평가가 1%포인트 높아지면서 긍정과 부정평가가 45%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과 20대, 40대 응답자들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